오늘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힙업 운동 핫프런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의 뒤쪽에 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의자를 잡아주시고 왼쪽 무릎을 구부려 구부려서 들어 올려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숙여주는 동작인데 힙을 최대한 뒤쪽으로 멀리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내쉬면서 힙을 더 조이면서 올라오고요. 다시 마시면서 다음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주고요.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바닥으로 숙여지지 않게만 자연스럽게만 내려가 주시면 되시고 올라올 때는 허벅지보다는 내 힙을 더 집중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한 손으로 의자를 가볍게 잡아주시고 반대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서 들어 올려줍니다. 몸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며 힙을 최대한 뒤쪽으로 보내면서 무릎을 구부려 다음 상체를 바닥으로 숙여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힙을 더 꽉 조이면서 올라오고요. 다시 마시면서 다음 내쉬는 호흡에 위로와 동작을 하는 동안은 허리를 피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집중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서 있는 다리에 힙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허리를 펴서 반복해 주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 제자리로 돌아와 마무리해 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